오늘은 말리퍼에서 패들보드를 타려고 합니다. 오다가 수푼을 떨어트렸는데 여깄나? 발자국.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나올려나? 발자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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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먼저 하약타고 하약낚시를 하러 갔습니다. 10분에서 20분정도만 낚시를 하고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. 10분정도만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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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분정도만 잃습니다. 10분정도만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